갤러리 분들에게 커피를 나눠주시면 됩니다. 네, 자, 2홀은 퀸즈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갤러리 분들께 선수들이 직접 커피를 나눠주고 있죠. 또 이렇게 함께 선수들과 갤러리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,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. 네, 갤러리와 선수들이 함께 좀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15번 홀입니다. 갤러리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소리가 들려요. 내일도 15번 홀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. 팝업 팝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